미국 시민권자 등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자들은 다음 달부터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시범 실시되던 제도가 공식 의무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 방문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ETA 전자여행 허가서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시에 방문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 한국의 경우 KETA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되오다 9월 1일기에 공식 시행됩니다. 전자여행 허가서는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거의 모든 방문에 필요하며 허가서가 없으면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과 선박에도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전자여행 허가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새로운 여권 발급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 허가는 시범 시행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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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